여기 옆에 여기 눈 끝 쪽 응? 네 아 거기 내가 떼줄게요 하지 마요 어? 알았어 알을게 쉿 석큐레이터 어? 왜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뭐예요? 고백하는 날 주려고 준비했었는데 호미씨가 나 찾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했었다고 말했었는데 그건 내가 산 게 아니라 알면서 예쁘네 반복되는 일상 그 속에 나를 보듬어준 네가 조용히 떨리는 심장이 말해 너를 보고 싶다고 말하래 So maybe Maybe You love me You love me You love me Mayb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어쩌면 그게 사랑일지도 몰라 반복되는 일상 그 속에 나를 보듬어준 네가 조용히 떨리는 심장이 말해 너를 보고 싶다 그 속에 나를